하나, 둘, 셋 여러분 안녕? 저는 음악이 좀 추워해가지고 저 같은 음악은 안 들으셔야 됩니다. 샤이니까 좋죠. 지금도 계속 더 이상하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안 해보고 죽으면 좋을 것 같아. 기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잘 살아나 봅시다. 이 세계에서 한글자막 by 박진희 안녕하세요. 저희는 사이키텔 렉포크를 연주하고 있는 담차성 화사단들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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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